안녕하세요. 디디아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제 4시간 뒤에 비행기를 탈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쯤에는 제가 아마 일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들떠서 신나서 팟캐스트를 호다닥 빨리 찍고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전 이렇게 외국으로 여행 갈 때 음식 먹는 게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음식이 맛있는 곳 이런 곳으로 여행 가고 싶은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있지 않나요? 어떤 외국에 갈 건데 그 지역의 음식이 그렇게 기대되지 않아. 그러면 약간 그 여행 전체가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저만 그럴까요? 저는 음식을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에서도 뭘 먹을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뒀는데 저는 이렇게 외국으로 여행 갈 때 그 나라의 유명한 음식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궁금하지만 저는 특히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는, 집에서 먹는, 정말 자주 먹는 그런 음식은 뭘까? 이런 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달 정도 학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두 달. 거기서 만난 미국인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저를 집에 한번 초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 초대하면서 디디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침에 초대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궁금해. 미국 사람들이 정말 전통적으로 아침이라고 아침 식사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요리를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디디 무슨 그런 걸 먹고 싶어해? 더 맛있는 거 많은데? 하고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맛있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해주셨어요. 뭐였죠? 그때 계란이랑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랑 빵 그리고 치즈 그리고 베이컨. 베이컨인데 정말 바싹 구운 베이컨. 오래 구워서 바싹바싹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조금 딱딱하게 요리를 한 그런 식사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평범한 음식이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달라요. 어떤 게 달랐냐 하면 그분들이 먹는 치즈는 브리치즈? 약간 그런 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 왜 톰과 제리, 톰과 제리 그 만화를 생각하면 생쥐들, 찍찍찍찍찍찍찍 그 쥐들이 먹는 치즈 느낌? 제 머릿속의 이미지는 그래요. 쥐들이 먹는 그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생긴 그런 치즈를 빵에 발라먹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왜냐? 한국에서 치즈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 그 이렇게 먹었을 때 쭉 늘어나는 그 치즈.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그거 아니면 슬라이스 치즈.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슬라이스 치즈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에서 주셨던 그 치즈는 좀 특이한 치즈였고 맛있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라도 이런 다른 점들을 보면 신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먹으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들어서 저는 전통적으로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주제를 살짝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뭘 먹을까?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궁금한가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을지 아니면 별로 어떻게 먹던지 상관없어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저처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우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저녁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점심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들 이렇게 생활 패턴도 다르고 식습관, 먹는 습관도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팟캐스트 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한국인들이 먹는 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해본 거거든요. 그렇게 그냥 이런 거 먹고 사는구나 그냥 좀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밥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아침밥 먹었어? 또는 아침 식사 먹었어? 뭐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한데 아침밥 먹었어? 아침 식사 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아침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이렇게 식사, 밥 이런 단어를 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국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하나를 먹는 건 아니고요. 밥, 밥이 필요해요. 밥, 밥이, 쌀밥이, 쌀밥 하나가 필요하고 그 옆에 국, 국을 놓습니다. 국은 종류가 다양할 거예요. 뭐 미역국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콩나물국, 계란국 되게 다양해요. 아니면 국이 아니라면 찌개 뭐 조금 큰 국 같은 건데 조금 더 짠 국이죠. 찌개라고 해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밥, 국만 먹으면 조금 영양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반찬들을 같이 먹습니다. 뭐 야채 반찬 하나, 두 개 그리고 단백질 반찬, 단백질 프로틴, 프로틴 반찬 하나 뭐 이렇게 고기를 먹거나 계란 아니면 생선 이런 요리들을 놓고 꽤 아주 건강한 그런 밥을 먹습니다. 보통 근데 한국인의 식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밥, 국, 그리고 반찬 세 개 정도? 세 개 이렇게 탁 한 상을 먹는 게 한국인들이 식사인데 한국에서는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옛날부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어렸을 때도 아침에는 밥이 잘 안 넘어가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을 잘 안 먹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또 아침에 밥을 먹어야지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먹기 싫고 귀찮은 아침밥 진짜 꼭 먹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항상 궁금해했는데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이런 아침이 중요해요. 어때요? 그것도 그런데 아침에는 꼭 밥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많아요. 이게 한국의 그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꼭 이렇게 밥, 국, 반찬 세 개 이렇게 멋진 근사한 밥상을 매일매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엄마 그런 거 어떻게 맨날 맨날 만들었어? 안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힘들긴 했는데 옛날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렇게 안 하면 나쁜 엄마가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을 이렇게 잘 차려줘야 좋은 엄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침을 잘 챙겨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긴 한데요. 큰 이유는 그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육체노동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몸으로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배고파지기도 하고 체력,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이 이렇게 잘 잡혀있는 그런 식사를 해야지 힘을 내서 점심, 저녁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침밥을 잘 챙겨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아침 먹어야 돼, 아침 먹어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아침은 먹어야 된다.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뿐만 아니라 쌀밥, 이 하얀 쌀밥을 먹어야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은 기억이 있어서 밥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데 뭐 이런 거 많이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한국인이랑 밥 이 두 단어만 가지고 팟캐스트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밥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침에 이거는 안 먹을 것 같다 하는 음식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좀 헤비한 음식들 기름이 많고 또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침에 먹으면 배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이라던가 매운 거 엄청 매운 떡볶이 이런 건 아침으로 잘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점심 점심은 뭘 먹냐 보통 점심은 집에서 먹지 않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먹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을 하는 그 장소에서 먹고 회사나 어딘가에서 먹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점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급식입니다. 급식 아세요 여러분? 급식 급식은 학교에서 주는 밥 학교에서 주는 밥이 급식이에요. 급식이 한국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꽤 멋져요. 한국의 급식 어떤 게 멋있냐 하면 한국의 학교에는 영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양사 영양사는 학생들이 먹을 밥을 얼마나 영양 있게 만드냐 이런 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심으로 먹는 밥에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메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영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비타민 아니면 프로틴 칼슘 이런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골고루 다 잘 들어가 있어야 오케이 해주는 그런 영양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기도 하지만 이 밥이 얼마나 짠지 얼마나 단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신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이렇게 영양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맛을 생각하는 거 건강을 생각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런 것도 생각해요.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요즘 학생들이 마라탕을 좋아하네 그러면 급식으로 마라탕을 만들어야겠다. 요즘 학생들이 불닭볶음면 이걸 좋아하네 매운 거 좋아하네 그러면 불닭볶음면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영양사분들께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메뉴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도, 일 월, 화, 수, 목, 금, 도, 일 그 한 달치 메뉴 캘린더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장 종이로 나오거든요. 그걸 모든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오늘 뭐 나오는지 내일 뭐 나오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걸 하나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메뉴 캘린더 메뉴판 메뉴판을 받으면 메뉴판이라고 불렀나? 식단표라고 불렀어요. 식단표 급식 식단표 이렇게 식단표를 받으면 학생들이 하는 일이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형광펜을 꺼내요. 형광펜 형광펜 형광펜은 하이라이터인데 그 강조하고 싶은 거에 색칠하는 그런 펜을 꺼냅니다. 이 펜을 꺼내서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캘린더에서 맛있는 음식을 다 체크합니다. 마라탕 라면 치킨 뭐 이런 거 다 체크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업할 때 지루할 때 수업 듣기 지루해 졸려 이럴 때 한 번씩 꺼내서 오늘 뭐 나오지? 이런 거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급식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힘들잖아요. 공부하면 지치고 그럴 때 아마 이 급식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대되는 시간 학교를 다닐 때는 12년 정도 급식을 먹게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급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게 루틴처럼 당연했어요. 이렇게 영양이 잘 잡혀있는 영양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급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던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직장인이 된 지금 점심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아요. 물론 기다려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어제도 회사를 다녀왔는데 회사 점심시간이 보통 12시에서 12시 반에 시작을 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있는데 한 점심시간이 되게 30분 전쯤에 그 직장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아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반응이 아 그러게 뭐 먹냐 아 귀찮아 먹기도 귀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메뉴를 직접 생각해야 돼요. 오늘 뭐 먹지? 아 오늘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고민해서 밖에서 사 먹으면 또 비싸잖아요. 밖에서 밥을 사 먹으려면 비싸고 또 그렇게 영양이 많지도 않아요. 영양이 풍부하지도 않아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 그냥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급식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또 아 오늘 그냥 뭐 대충 돈가스 먹으러 갈까요? 해가지고 어제도 돈가스 먹으러 갔습니다. 음 그쵸 점심은 음 먹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먹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점심시간이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먹는 음식만 아니면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뭐 떡볶이 국밥 아니면 햄버거 김밥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예 먹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가는 식당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디 갈까요? 한국인들 어 직장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 기사식당 아니면 백반집 한식뷔 이런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냐 하면 한국의 집밥 제가 아까 아침 식사로 얘기했던 그 메뉴 있잖아요. 밥 국 반찬 그 집밥을 먹고 싶을 때 가는 곳이 이 기사식당이랑 백반집 그리고 한식뷔 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 오시면 꼭 먹는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불고기 뭐 국밥 육회 비빔밥 비빔밥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인들이 먹는 집밥 한국인들이 먹는 이 밥 국 반찬 이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기사식당 한식뷔페 뭐 이런 곳들 한번 가보세요. 구글 맵에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당들이 막 매장이 깨끗하고 엄청 깨끗하고 음 뭔가 예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할머니 집 놀러간 것 같은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에구 앉아 앉아 뭐 여기 먹어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한국인 집밥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 때는 거의 안 갔는데 이런 곳을 혼자 살면서 밥을 챙겨 먹기 힘들고 또 영양 있는 밥을 먹고 싶고 그런 때가 많아서 그럴 때 한번씩 갑니다. 괜찮아요. 꽤 괜찮아요. 가격이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이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점심이었고요. 그럼 저녁 저녁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녁은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오늘 하루 너무 힘든 사람은 술을 마시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중에는 저녁을 대부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저녁을 많이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도 친구들이랑 약속,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 이런 것도 거의 저녁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술을 먹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밥을 먹으면서 술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주 소주랑 밥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아서 술 한잔 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진짜 술을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같이 먹읍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녁으로 잘 안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빵, 토스트, 샌드위치 이런 건 한국인들 머릿속에는 약간 아침식사, 점심식사 이런 느낌이 있어서 빵이나 토스트 이런 건 잘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역시 그냥 고기, 삼겹살, 곱창 이런 거 먹으면 맛있죠. 돼지갈비, 피자, 파스타 이런 거 먹기도 하고 원하는 거 그냥 많이 배부르게 먹는 게 저녁입니다. 저녁은 빨리 넘어가고 또 한 가지 보너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야식입니다. 야식. 야식은 어떤 거냐 저녁을 먹고 나서 밤 9시 이후로 먹는 그런 것들을 야식이라고 해요. 9시, 10시, 11시 자기 전에 아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오늘 저녁을 너무 조금 먹었더니 밤 11시가 되니까 배가 고프네. 이럴 때 먹는 게 야식입니다. 야식이라고 또 특별히 먹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배달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이 배달 어플로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식 카테고리에는 스시, 라멘 이렇게 일본 음식들이 있고 또 중식 이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막 뭐가 있죠? 마라 샹고 뭐 이런 그 중식 중국 음식 음식들이 있고 치킨 카테고리가 있고 또 한식 카테고리가 있고 햄버거 디저트 이런 카테고리가 다들 있단 말이죠. 근데 그중에서 한국 여기 배달 어플에는 야식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야식 카테고리에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게 있냐면 보통은 매운 음식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꽤 흥미로운데요. 왜 매운 음식일까? 아마 밤에 뭔가를 먹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밤에 먹을 때는 보통 맥주나 소주 간단하게 같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술이랑 매운 음식이랑 한국인들은 그 조합 그 컨비네이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닭발 아시나요? 닭발 그 닭 닭의 발이에요. 닭발 치킨 푸시에요. 닭발을 엄청 맵게 요리한 그런 음식도 있고요. 아니면 곱창 볶음 이것도 매운 요리에요. 그리고 회 회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타코야끼 타코야끼도 야식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아마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야식으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기는 해요. 피자 먹고 싶은 사람은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싶은 사람은 치킨 먹고 그렇지만 이런 한국 배달 어플에 야식 카테고리가 있을 만큼 한국에는 야식을 먹는 게 꽤 흔한 일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야식을 잘 안 먹는 나라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추가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나라랑 비교해서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을 조금 더 알았다면 좋을 것 같고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 아침 점심 저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비슷하다고 생각되셔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국의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코너 입니다. 히 로 에 락 히로에락은 여러분들 일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기뻤던 일 화났던 일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 이 네 가지 테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공유해주시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닉네임 조디 님이시고요. 살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조디 님께서는 히 로에락 이 네 가지 테마 중에서 어 에 슬픔 테마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수많은 예상 못했던 좋은 추억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사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어학당을 다니기 위해 처음으로 혼자 해외에 가기도 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 덕분에 좋은 기회가 진짜 많이 생겼고 영원히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슬픔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슬펐던 이야기를 이 사연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한국에 처음으로 갔어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어학당을 다니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어학당은 진짜 재밌게 다녔고 그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 같은 어학당이 있는 한 일본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까지 제가 만난 친구는 대부분 미국인이었으니까 수업시간 외에는 거의 다 영어로만 말했는데 이 일본 친구는 영어를 그렇게 잘 할 수 없어서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어 말하기를 잘 못했지만 그 친구랑 소통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 이후에 왠지 이 친구랑 엄청 빨리 친해졌어요. 어학당을 다 끝내고 나서 이 친구랑 같은 숙소에 살게 되었고 2박 3일 동안 부산에도 같이 가게 됐어요. 부산 밤바다를 보면서 사진도 찍고 술도 마시면서 새벽 2시까지 재밌는 슬픈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유학생이어서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했는데 서울에 같이 올라간 뒤에 제가 그 친구의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이상하게도 그 친구를 만난지는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옛날부터 알고 지낸 친구 같았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이 친구를 만나서 같이 카페에 갔어요. 그날 제가 진짜 즐겁게 보냈다면 좋았을 텐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울컥 했어요. 여행이 끝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친구를 이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인생 넷컷에서 사진을 찍고 그 친구는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줬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11시간 동안 잠이 안 와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조용히 봤어요. 솔직히 미국에 돌아온 후에 제가 한국어를 계속 배우게 된 이유는 사실 그 친구랑 계속 소통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날 우리는 연락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되기도 했고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올 때 많이 울기도 했어요. 이 친구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소원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친구랑 이별이 너무 슬펐지만 저는 이 친구에게 아주 아주 감사해요. 이 친구 덕분에 한국어 말하기를 시작했고 귀국한 후에 한국어 과외까지 듣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친구가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그냥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랑 정말 만난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처럼 그런 가까운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때요? 이렇게 친구랑 멀어지게 되면서 좀 느꼈던 그런 슬픔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네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없긴 한데 제가 원래 대구에서 살았어요. 서울이랑 좀 많이 떨어진 대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정말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아파트 3층 에 살고 있었고 그 친구가 아마 아파트 10층 15층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아파트도 같은 데다가 학교도 같았고 반도 같았고 이래서 엄청 엄청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도 조디님 처럼 우리 떨어지게 되더라도 연락 자주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워낙 너무 바쁘고 새로 적응하기 바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큰 슬픔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분명히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때 계속 친했더라면 정말 지금까지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결국에 생각해보면 이런 인연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정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예 못 만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를 한번 만났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추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못 만나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언젠가 일본에 갔을 때라든지 그 친구가 미국에 왔을 때라든지 꼭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또 변한 우리의 모습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꼭 만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나서 조디님이 이 친구랑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도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어... 사실 제가 일본 여행을 앞두고 굉장히 바빴어요. 제가 다들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좋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어제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학원 갔다가 돌아오니까 거의 새벽 1시? 뭐 이랬어요. 굉장히 바빴는데 지금도 공항 가기 전에 지금 엄청 급하게 팟캐스트를 찍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행 갈 때 그냥 팟캐스트 올리지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올해 팟캐스트를 매주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바쁘다 이거 팟캐스트 해야 된다 여행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아무도 너한테 팟캐스트 만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건 그래 나 혼자 나 혼자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한국어 공부도 분명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어 공부해 이렇게 시킨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나게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정말 그런 가슴 뛰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는 또 토픽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실력이 잘 안 늘고 뭐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지칠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런 감사를 좀 여러분들도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팟캐스트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언제든지 받고 있으니까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서 사연 신청해 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주 팟캐스트 그리고 가능하다면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